반감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 또 하나의 시기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었어요 반감기가 2012년, 2016년, 20년, 24년도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에 미국 대선도 다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 대선의 시기는 경기들이 다 좋습니다 경기 좋지 않으면 연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고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게끔 만드는 여건들이 좀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노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비트세이빙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반감기가 지났잖아요 근데 과거에 2012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반감기 때를 들여다보면 반감기 이후에 바로 가격이 오르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거의 한 10% 정도 빠지기도 하고 반감기 직후에는 보통 가격이 빠지는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만 이상한 흐름은 사실 아니다 다만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선반영된 건 맞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정고점을 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뭐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 또 호재가 있는데 왜 또 가격이 안 오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호재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사실 그게 나타나려면 실제 어마어마한 유입이 거래 상장된 이후에 바로 나타나거나 하면은 됐을 텐데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유입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렇게 소강상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반감기 패턴은 과거 세 차례의 반감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반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의 반감기는 호재로만 본 건 아니거든요 반감기로 인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자들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탈을 하고 이탈을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뭐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또는 채굴자들의 이제 수익이 줄어드니까 채굴되는 것들을 뭐 계속 매도를 하면 오히려 이제 매도 압박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사실 없죠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무너진다 뭐 이런 우려는 크게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반감기는 공급만 줄어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호재로 인식을 하는 여기 인식이 좀 바뀐 것 같고요 또 과거와 다르다면 반감기 뒤 1년 또는 18개월 정도 뒤에 굉장히 불장? 고점이 왔었던 그 흐름에서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패턴화가 좀 되다 보니까 사람들 학습 효과도 사실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뭐 ETF 승인 또 반감기 이런 것 때문에 선반영된 효과도 좀 있다 여기 두 가지가 좀 다른 패턴인 것 같고요 반감기 자체가 가지는 공급에 대한 어떤 제약 이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번 조정은 오래 갈까요?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상승장 내에 비트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락장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외국 환경들이 상승장인 상태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기 흐름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상승장인 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30% 정도 하락이 보통 됐었고 과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보통 한 달 길면 한 두 달 정도 유지가 되고요 바로 다시 반등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상승장 내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보다는 단기 하락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아무래도 시가총에도 커졌고 기간 자금들도 많이 좀 유입이 됐으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한 25% 뭐 많아 봐야 30% 정도 하락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그 정도? 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 반감기에도 왔던 불장이 이번에도 올까요? 그럼요 상승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들이 중요해요 특히 통화 정책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반감기 반감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반감기랑 같이 맞아떨어지는 또 하나의 시기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 대선이었어요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24년도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에 미국 대선도 다 있습니다 12년, 16년, 20년, 24년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반감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반감기 시기가 대선의 시기였고 미국 대선의 시기는 보통 경기들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좋지 않으면 연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풀고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게끔 만드는 여건들이 좀 되거든요 과거 다 그랬었어요 20년도 그리고 20, 16년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시장에 좀 돈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게 또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정 이후에 움츠렸다가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3차 반감기는 저금리였고 현재 고금리를 유지 중인데 금리 차이가 상승폭에 영향을 미칠까요?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상황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 위기였고요 그때는 급격히 금리를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낮췄던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대감이 계속 존재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5.5%이긴 하지만 금리를 더 인상한다라는 기조보다는 하나의 또 상황만 생기면 이제 추가 인하를 하는데 몇 회를 할 거냐 언제 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황이 결국은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였으면 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유지 심지어는 그때 거의 제로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적도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가격 상승은 이게 뭐 이미 비트코인이 질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시가충액이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상승폭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제 한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사실 예측을 하는 거는 무리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전 방송에서도 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장 때 가격이 한 20만불 정도가 터치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나 라고 계속 좀 동일한 대로 좀 보고 있고요 가격이 막 2월달 3월달에 4천 5천 넘어서 1억으로 엄청 빨리 달려갈 때는 더욱 공격적인 가격 전망들이 많았다가 그때는 제가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또 한동안 한 20% 조정 받고 나니까 이제 20만불 전망하는 게 되게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비슷한 뷰긴 합니다 물론 이제 20만불을 바라보는 가격의 근거들은 또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뭐 이후에 또 질문도 있으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 5천만원이 있다면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여쭤보시는 거니까 단기적인 가격 예측을 사실 물어보니까 그런 전망들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저는 장기 투자를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그래서 적립식 투자 하긴 한데요 장기 투자를 다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전망을 하긴 하지만 사실 틀릴 가능성도 있고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5천만원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냐 지금 위치에서 저는 지금 위치가 단기 조정 위치이고 이게 뭘 보면 또 참고할 수 있냐면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과열은 단기 보유자의 SOP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냐 이 의미거든요 여기서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 한 6개월 미만의 보유자입니다 SOPR 지표가 최근에 과열까지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하면서 단기 보유자들도 거의 지금 본전 정도 되는 수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과열이 식은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저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금액은 한 2천만원에서 2천 한 500만원 정도는 일시로 바로 그냥 구매할 것 같아요 상승자 4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적립식 투자로 3년 정도 이렇게 합니다 3년 정도 적립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2만원 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해버린 구조고요 일시 구매 한 30% 정도의 금액은 목표 수익률을 이번 상승장 내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한 30%에서 50% 정도 잡고 그 수익률이 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액션으로 가고 3년 정도의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 금액은 목표 수익률을 이제 200% 정도로 잡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것 같네요